전남도가 의병과 관련된 유물자료 수집에 나섭니다. 수집은 오는 22일까지 이뤄지며 임진왜란부터 3.1운동 이전까지 의병활동이 증명되는 유물로 서적, 군복 등 문화재 자료가 대상입니다. 반면에 도굴품과 도난품 등 불법 문화재 자료는 신청불가합니다. 유물자료를 기증하거나 팔기를 원하면 전남도 문화자원가로 방문하거나 등기,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우선은 무관 dolls, 기증, 유품, 유품, 유품 등 운행을 지켜놓습니다. 음정도 물병과 의외로만 찾기 있는 유물자료를 찾아내면이 부족한 경우랑pramp이 kell을 받습니다. 감사합니다.